에어읏 마오스 지휘 3번 невозможно 안녕하세요. 드림캐쳐입니다 말도 안 된다 진짜 계속 게임을 해? 야 나도할래 언니는 그래 나랑 춤추자 빨리 이거 끝내고 나랑 춤추 여러분 기가 막힌 광경이 펼쳐집니다 유연이랑 시연이랑 먼저 하고 지우랑 가현이랑 한다는 거예요 아 나도 하고 싶어 이거 다음에 보면 언니에요 언니 차례 가자 내가 오른쪽으로 가 나 춤추고 있어 뭐야? 시연이 춤같은데? 언니 이거 할래요? 감히 시연이 가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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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랑 같이 나왔다 한 번만 한 명만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아니 왜 이렇게 알려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얘랑 가서 고추 떼기는데? 야 이거 시연 잘 고추 언니 늦었어요 이미 나 눈이 잘 안 보고 초래 아 속 시연이 있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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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어요? 화면이 죽어 있어 그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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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! 안돼, 안돼, 일로와. 일로와, 일로와. 아 저 본인 손 때문에 얼굴이 가리잖아요? 삼치, 일어나. 야, 야 나도 나도. 나도 해볼래. 여기만 먹겠습니다. 오 지금 수원이 10개만 하고 있습니다. 수원 많이 됐어? 네. 아 끝났어.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. 전 안 넣는데? 수원이 다 찍혔어요. 수원 많이 넣었어요. 우와! 우와! 나 버려 버려 버려. 아 부럽다. 네? 그대로야! 대박이야! 벌써요. 내려 내려! 안녕하세요. 제 최고점에서 몇 점이에요? 1270몇? 나 1400 몇 점. 우리 엄마 맨날 자랑한대요. 저거. 점수 나보다 높다고. 우리 분이 얼굴이 터지는 건 너무 아쉬워. 너무 무섭지만 너무 재밌어. 너무 귀엽죠? 진짜 맛있어. 아까 입맛이 없다고. 아 네. 입맛이 없었는데. 입맛이 없는 게 이 정도. 그럼요. 제가 입 한 번 터지면 여러분은 아주 혀를 내들으실걸요? 제가 입맛이 없는 것 같아요. 밥 껍질 튀김. 내 최애. 뭐야? 뭐야? 튀김 있었어요? 몰랐었죠? 몰랐네. 다들 먹다가 이거 남긴 거예요. 그래서 어? 우측은 안 먹지? 여기다가 튀김이었어요. 그래서 다들 몰랐어요. 이거 언니가 완전 좋아할 것 같아. 빨리 입에 넣어. 빨리 입 넣어. 신상 씨의 마들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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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꼬마 두 꼬마 세 꼬마 인디. 이시연. 네 꼬마 다섯 꼬마 여섯 꼬마 인디언. 일곱 꼬마 여덟 꼬마 아홉 꼬마 인디언. 열 꼬마 인디언. 이시연. 이시연. ِ 이시연. 오늘은 Bonnie reproductive。 여기. 96. 저기서 혜택은 벨네 보고있어요. 누구야. 혜택은 벨네 누구예요.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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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똥벌레 누구야? 개똥벌레 누구야? 시작! 잘한다! 잘한다! 데뷔에 여기 가져들때 우리 사랑하니 너무 슬프다! 거기 안돼요! 거기 외우지 못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같이 말하라 나를 위해 한 번만 노래 해주면 나 나 나 나 나 오늘 밤도 이렇게 소리가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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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여러분 레고 완성했어요 레고 예이 이거 드디어 완성했어요 진짜 진짜 많죠? 이거 제가 혼자 했어요 언니가 좀 도와주긴 했지만 이거 이제 근데 챙겨갈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뿔 아 이거 슬리퍼도 잡아주고 싶다 저희 단체 슬리퍼에요 헬로우 죽기 두아 너무 귀엽죠? 일곱명이 단체로 심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만 나는 토끼 그렸어 이거 그러면 나도 꾸며보고 싶다 혼자 나와서 나한테 삼겹살 시켜먹을 때 콜라 어디에 와요? 마음에 들어요 멤버 중에 싫은 사람이 있다 우리 멤버 중에 싫은 사람이 있다 우리 멤버 중에 싫은 사람이 있다 날 보면서 있다 있다 진짜 나와도 나 상처받는다 나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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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너의 말 나야? 여기까지만 넣을게 사과먹으러 왔어 아 이거 빨리 언니 기다리면 기다릴수러 빼고 해 그래 그래 아직 안되네 그냥 측정하는거지 아니야 나는 실장님이 나한테 칠칠받다고 해서 짜증이 난 적이 있다 상처받은 적이 있다 없다 실장님 긴장하신다 지금 뭐라 했는데? 칠칠받다고 해서 상처받은 적이 있다 상처받았어 미안해 미안해 사랑할게 꿀이네 언니 알려줬죠 언니 알려줬어 아니야 대중이 노래 처음에 맞추기 게임 한거였어요 아 진짜? 저런거 재밌지 우리도 나중에 저거 우리 실시분들한테 가달래요 이거 같이 해도 돼요? 이거 하실뿐 이렇게 저는 이걸 옮기고 싶다 어 아니 실시랑 되게 실시 쓰는게 솔직히 승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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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그 시절 기억나시나요? 승기 저희가 컨셉을 소화하려고 스케이트북을 엄청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질지 않나요 막 막 승기술 이런 것도 했었는데 지금 다 까먹었어요 야! 저희 우등생이었거든요 스케일 찍어서 우등생 우등생이 여기 야! 내가 조심해 와봐 그렇지 배웠던 거 다 까먹는 거 맞아 너무 재밌어 여긴 딱딱이 좋아 여긴 너무 미끄러워 미실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분해자 좋아 지금 하나씩 빼고 있어요 그거 아시죠? 귤 위에 뚜껑을 열고 안에 속 다 비워놓기 이걸 현실로 실험 방해 시키겠습니다 쉽네! 오! 징그러워! 발이 그렇지 발이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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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하는 사람이 더 힘들 것 같아 아! 처벌 하하하하하하 한 번 더 수화가 진짜 잘해 그래요? 진심 아, 더 껀다. 야, 근데 너 왜 자꾸 이렇게 겨드랑이에서? 아, 겨드랑이가 푸근하단 말이에요. 아, 왜? 대게만 넣어줄게, 시연아. 언니가 안 입으면 소용없어. 넣어봐. 어때? 별로예요. 편하지? 비행기 해줄까? 비행기? 비행기 해줄까? 네, 비행기! 밑에서 보니까 진짜 웃긴다! 발 접었어? 이리 와봐. 눈물 나요. 자, 비행기 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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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이 열렸습니다. 찜! 감사합니다, 발가락. 찜! 발을 들어주십시오. 자, 어디로 가실 겁니까? 어디로 가실 겁니까? 제발요! 왜? 그만해 주세요. 야, 우리 로스인들레스 가자. 아니요, 더 이상 가기 싫어. 너도 내 태워줘봐. 제가요? 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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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벌써 웃겨. 아, 잠깐만! 찜! 찜! 으아! 더! 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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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려 했어? 어? 뭐 하려봐. 끝났는데? 아니야, 나 아까 손 올렸다가 푹 내려가 내가 봤어. 아, 끝났어? 아니야, 봤어 내가. 에이투브 뭐 끝났어요? 야, 너가 여기 빨리 켜봐요. 야, 너가 내가 자꾸 그냥 이렇게 손만 가도 봐봐, 톡톡! 진짜! 진짜 천천히 올랐는데 손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다들 오해하시잖아. 어? 빨리 혜빈이 영상, 너가 알려줘. 진짜 난 무서운 사람이 아니다. 빨리 따라해. 아니? 너가 얘기해줘, 빨리 따라해. 너가 해! 네.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대로입니다!